지금 친구분들이랑 같이 계십니까? 네, 그런데요. 잠깐 밖에 나가서 통화하시죠. 아, 네. 잠깐 나가서 전화 좀. 아, 중요한 순간이지. 밖으로 나왔어요, 살짝. 말씀하세요. 고리나 아이 아빠가 누군데요? 아, 얘 왜 이렇게... 아, 야, 나 쟤 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. 빨리 얘기해봐. 혼전입신이 아니면 너한테 딸이 생긴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야? 어? 재혁 씨한테 딸이 하나 있어. 딸 이름은 나나. 이제 내 살이야. 이제 알았니? 맞아. 그 놈이 내 아이의 아빠야. 그 놈이 내 아이의 아빠야. 그 놈이 내 아이의 아빠가